저 자식보를 남조선에 가고 싶지 않니? 저는 지난 1년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. 니 정말 도강을 한참 소용이네. 지금 김장일이 죽었다고 외신들이 난리야. 이런 상황이 무슨 도강일까? 추츠루가 지동문제야! 네, 반갑습니다. 장우진 역할을 맡은 홍경인입니다. 신이 보낸 사랑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실지 정말 많이 궁금한데요. 이렇게 오늘 참 추우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많이 많이 이 영화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몸은 청년이지만 마음은 순수한 정신지체자 용석 역할을 맡은 신의 배우 지용석입니다. 저의 영화 정말 의미가 굉장히 있는 영화인데요. 첫 영화인데 너무나 멋지고 잘해주시는 선배님들과 좋은 영화 찍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많은 분들이 지켜봐주시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북한말 관련해서는 사실 북한말 자체의 평양말, 함경북도 각 도마다에 또 차이가 분명히 또 있더라고요. 제가 얼마만큼 잘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물론 배우로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함께 했고요. 저희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고중이나 또 북한말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. 그분을 통해서 많이 사실은 언어적인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. 어떤 현장에 가다보면 분명히 내용도 달라지고 또 대사도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현장에 좀 오셔서 함께 도와주실 수 있을 때는 많이 도와주셨고요. 또 그게 안될때는 전화통화라도 어떻게 단어 하나 억양 하나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한 결과가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리얼리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이든 남한이든 뭐 세계 어느 곳이든 사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북한에도 분명히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맡은 역할, 장우진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간 사람이 좀 극적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또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또 연기를 했고 그 아내과 감독님께서 잘 연출을 잘 해주셔서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에 제가 이 시나리오를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고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고 용석이라는 캐릭터가 분명히 감독님이 의도하시는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용석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탐나서 사실 부모님들은 반대하셨어요. 뭐 굳이 네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. 굳이 네가 이렇게 바보를 해야겠냐 하셨는데 저는 너무 이 영화의 캐릭터 중에 용석밖에 안 보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계속 졸랐죠. 병사 다른 거 할래 막 이랬는데 사실 제작자분이나 피디분 모두 반대했어요. 사실 제 얼굴 보고 너무 멀쩡하지 않냐.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두 달 정도를 교남 서명의 집이라고요. 화복동에 소재해 있는 시설에서 이제 그 친구들 같이 생활하면서 열심히 탐구했는데 그분들을 처음에는 제가 눈빛이라든가 어떤 입모양, 손모양, 제스처 같은 거를 위주로 제가 막 연구했어요. 같이 생활하면서.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. 사실 그분들도 저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. 그분들의 제스처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하나로 정의해서 표현한다면 그건 그분들한테 너무 신뢰가 되는 제 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이제 눈을 보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순수함이 보이고 어떤 제스처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담아놔야겠다. 그게 그분들한테 좀 더 제가 예의가 있는 그런 행동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연기했습니다. 준비하는 사람 화이팅!